여러분 하몽 여러분 오늘 소개할 슈가티어 빌드는요 보물 제외하고 쿠키랑 펫 올 에픽 쓰고 이게 상위권에도 올라갔었던 빌드로 한번 이거를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짬뽕 맛있겠다 그래도 치팅데이 때 한 번씩 먹어줘요 안 그럼 너무 힘들어 진짜로 냥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슈가티어티어 what is your tear yes nice 저는 옛날에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떡볶이 와우 근데 그 떡볶이도 안 먹다 보니까 안 먹고 싶어요 두들겨요 그리고 먹으면 이제는 너무 밀가루 져서 뭐 뭐 좋게 끊어졌어 뭐 초콜렛도 웬만하면 완전 다크 초콜렛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씩 먹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는 늘 고비야 맨날 며칠 내도 고비고 그쵸 다크 초콜렛은 카카오 함량 높은 걸로 먹으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딱 좋아요 지금 아마 이 정도 거리가 딱 좋은 듯 다크 초코 다크 초코 다크 초코 다크 초코 1맵은 2스테이지까지는 되게 힐링 노래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되게 힐링 노래라기보다는 조용조용 나긋나긋해요 아 그쵸 여기까지 이게 제일 점수는 높은 거 같네요 피가 좀 남아도 오우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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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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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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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